자 이제 다음은 더덕구이 좋아하시죠? 더덕구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이 더덕이 좀 크니까 이거 좀 잘라 주시고 반으로 먼저 잘라 주시고 자 잘랐죠? 아 저걸로 해야해 자 그러면 중간에 먼저 살짝 칼집을 내주고 이거 두드려야 되요 이렇게 세 갈래로 칼집을 먼저 내주시고 자 이거 두드려야 되죠? 자 방망이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방망이가 없어서 이걸로 하겠습니다. 너무 세 개 두드리면 이게 깨져 가지고 다 부스러지거든요 덫이기 편할 만큼 요렇게 톡톡톡톡 두드려 줍니다. 요렇게 칼집을 넣어주세요 칼집을 넣어주세요 칼집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내줍니다. 이렇게 이렇게 오씨 아 짤 예쁘다 제가 뭐라그랬죠? 요리 못하는 남자 독도사랑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 또 토닥 토닥 두드려 줍니다 이게 또 부스러지면 안되니까 어이구 어이구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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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래 요렇게 너무 크죠? 예 칠연근 이라고 했습니다 꽁대기를 잘라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자 반으로 자 반으로 잘라 주시고 자 이 크니까 자 요 반을 예 단을 으 으 으 반으로 잘라 주시고 너무 크거나 이렇게 한번더 칼잡이 나왔습니다 으 으 으 크니까 이게 두드리면 된다 이제 으 칼집을 잘 줘야 돼 잘 줘가지고 으 으 으 손을 조금 여기로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런 으 으 됐어. 됐어. 이제 꾹. 마지막.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. 손 보이게 해야지. 이쪽은. 여기서 손 보이게 해야지. 안 보인다니까 지금. 안 쓰는 것만 보이죠. 여기서 얘기하면 다 빠지니까요. 네. 됐어. 고추장. 고추장. 고추장 세 숟가락. 고추장 세 숟가락. 고추장 세 숟가락 하시고 그 다음에 진간장 두 숟가락. 진간장 두 숟가락. 이거는 300g밖에 안 되니까 한 한 숟가락 반. 고추장 세 숟가락. 그 다음에. 물엿 세 숟가락. 물엿. 고추장 세 숟가락. 너무 달 것 같은데. 자. 물엿. 한번. 자. 물엿. 그래서 한 두 번 반만 하면 되겠다. 설탕 두 숟가락 설탕 두 숟가락 꿀은 몇 번? 꿀은 한 번이요 꿀 한 번 그냥 톡이에요 톡 톡 자 꿀 한 번 설탕 한 번 설탕 안이어도 될 것 같은데 설탕 해야 돼 설탕 어딨노 아 고춧가루 두 숟가락 잠시만 다시마 설탕 물엿요? 안 물엿요? 물엿요였거든요 자 설탕 두 숟가락 설탕 두 숟가락 한 번 두 번 설탕 두 숟가락 고춧가루 두 숟가락 고춧가루 고기 밑에 고기 밑에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두 숟가락 고춧가루 두 숟가락 어 액첩 액젓 이따 전화 안되라 액젓 액젓 엄마 액젓 액젓 으 액젓 wyn 액젓 자 먼저 이걸 초보를 해줍니다. 사과 후추 아, 그리고 아파리안같은 후옷 하나에 불평해온 것 같다. 네, 네, 네. 뒤집을 필요는 없어요? 응? 뒤집을 필요는 없어요? 이게 지금 뒤집이 노릇노릇 다 있고 뭐. 그렇지? 뒤집이 돼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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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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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끓으면 안 된다 됐다 Ja 양념하라고 숟가락 어 10l S 10g만원 자기라 주시고 컵에 한번 보아봐봐 숟가락 같은 거 있지? 숟가락 같은 거 있지? 어 다 같이 살살 보면 돼 돼 돼 탄다 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 참기름을 싹 발라주고요 먼저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봉투야 탄다 탄다 됐잖아 딥이 안될 딥이면 안될 양념에 묻혀져야 돼 됐어 됐지 이제 자 잘 굽혔습니다 이제 박아와 품어야지 이제 불은 불을 끊나요? 응 껐다 어 밥갖고 와갖고 더덕구이가 양념구이가 맛있게 굽혔습니다 자 일단 밥하고 같이 시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방입니다 자 더덕구이 음 괜찮다 맛있다 음 음 음 아 맛있네 이거 맛있네 진짜 음 음 7년간입니다 7년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제가 뭐라 그랬죠? 요리 못하는 남자 독도사랑입니다 네 네 요리하는게 어설프고 좀 모자리더라도 좀 이쁘게 마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쁘게 마주시기 바랍니다 어 와 맛있네 물어 음 그럼 rank 소고기 소고기 잠깐만 음 음 이야 맛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... 능력도 함 불러? 찐해 이야... 물이 많아야 맛있지? 맛있지? 고춧가루 잘라먹자 잘라먹어 물알 잘라먹어 뜨거워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하나 드네요 마지막 하나 드네요 영상 맛있게 보셨습니까? 영상을 맛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됐다 끊어라